1, 2, 3 정보을 찾으러 정보을 찾으러 하나, 둘, 셋 제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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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관! 짜잔! 연애오락프로그램의 간판이자 장수 프로그램이죠 가족오락관처럼 재미있게 게임을 해볼 겁니다 가족오락관은 또 1984년부터 2009년까지 장수한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되게 유명한 거죠 와우 호우 오늘은 정우랑 지은이 팀으로 나눌 거예요 아 예능캐 정지팀 정지 지은이랑 정우가 지정해주는구나 지정이야? 아니 래퍼야? 세븐치예요 세븐치 재혁이 형 누구팀 하고 싶어요? 혼자 하고 싶습니다 재혁이 빼고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저는 정우팀 하고 싶습니다 박지훈팀 하면 버스 제대로 탈 거 같아요 박지훈팀 버스 제대로 탈 거 같긴 해요 안 내면 지은 거 가위바위보 오 저는 일단 일단 어차피 정우가 뽑아도 그 다음은 다음 사람들이 뽑아가는 거 같긴 한데 일단 재혁이 형 뽑아볼게요 네 그렇지 그러면 준규가 오세요 저희 팀은 아 네 형 재혁이랑 준규 형이 가위바위바위바 재혁이랑 준규가 해야 돼요 아 가볍해? 우와 안 내면 지은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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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있어 닦고 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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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사히 렛츠기릿 아 맞아요 맞아요 귀여워 저희 팀 하고 싶다 어필 어허 다들 머시 근데 다들 마음속에 있어 오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도 머리도 필요해 예남이 형 갈 것 같습니다 엉덩이 두세요 시작 오 야 야 야 야 다퀴 당첨 어 어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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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를 방향으로 저희 쪽으로 왔으니까 그냥 네 이쪽으로 하나 하나 둘 한 가위바위보 나 여기 앉아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틈맵 오락관의 MC를 어 어 소개합니다 아 아 진짜요 지은게요 요 요 요 딩동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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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12명의 우리 보석 분들 안녕하십니까 와 아 오 메이커 분들 안녕하세요 뭐야 오 MC 딩동입니다 와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그맵 오라쿠아! 예스 오 알 너! 예스 오 알 너! 예스 오 알 너! 자, 첫 번째 게임은요. 너무 쉬워요. 그냥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예, 아니오만 안 하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아, 뭐야? 너무 쉽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났다, 이거. 어렵다. 쉽다, 쉬워. 너무 쉬워버려. 익산의 아들. 박정우. 익산의 아들. 파이팅! 좋습니다. 익산 자랑 좀 해주세요. 그렇죠. 아, 익산 자랑이요. 아, 익산 자랑을 하라고요. 제가 익산에는 또 보석박물관이 있는데요. 그게 보석박물관이네요. 내가 한 20번 들어. 네. 보석박물관이 있네요. 아, 이거! 다들 뭐라 그래요? 대단하네. 그래, 한 명씩 죽었으니까. 네, 동점이에요. 동점 시작이에요. 일본 멤버 중에서 우리 마시오 한번 갈까요? 마시오! 한국말 모르는 거야, 넌? 아, 한국말로 하는데 알아들었어? 알아들어, 이거? 살짝? 아, 살짝? 아, 이제 말을 약간 편하게 하는구나? 맞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말 잘하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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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하시죠, 질문이? 아, 안 되겠다, 이거. 아, 무서운데? 아, 무서운데? 한 명이랑 통과 가능한가? 현석!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석.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코가 빨개졌어, 지금. 그래도 용도 많죠? 상당히 많아요. 제 말이 많나요? 그런 거 맞습니다. 아, 야. 보라색 좋아하죠? 상당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신정 졸려. 트레저의 패셔니스타. 오늘도 비싼 거 입고 왔어요? 물론입니다. 네. 본인 거예요? 아,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뭐요? 제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해버렸네요 아 대박 자 윤재형 네 어? 윤재형 네 너가 지금 중심해 하하하 윤재형 네 빵 네 자 어 하르토 네 어? 아니 뭐야 야 자 태권도 좋아해요? 태권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 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르신적 꿈이 태권도 선수였다 들었습니다 아닌데요 어? 아닌데요? 아하 아 아닌데요 자 준규 너무나 귀여운 고양이 같아 오호 예 예 유후 유후 야 고양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 하하하 고양이 이름이 누비랑 앵두 대답하기 전에 고민하는 거 봐 내일 대답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마디 해주세요 티미애 여러분 사랑해요 나는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통닭 통닭 파이팅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 됐다 준비 됐습니다 아 야 도영아 도영이 형 너 아침에 밥 먹었지? 당근이지 아 왜 그 왜 저를 타는 느낌이지? 자 얼마 전에 주민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주민 등록증 써봤어요 혹시? 제가 썼어요 동문서답 괜찮아요 좋은 스킬 동문서답 좋아요 어려운 친구군요 그렇습니다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 매운 음식 먹으면 제가 울고 콧물 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길게 하지 마 도영아 너무 길게 하지 마 많이 너무 길어 형들 중에서 동생 같은 멤버 있어요? 동생 같은 멤버 다 동생 같다고 생각하지만 다 형들이죠 마음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저 알아드려요 아 이게 좋아 MC님을 흘러뜨리는 거 지금 잘 피하고 있습니다 아 지명인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침에 딱 9시 되면 제가 눈이 뽕 떠집니다 떠져요? 네 어떻게 떠요? 떠져요? 네 어떻게 떠요? 一个人 어떻습니다 네 잘했어 잘했어 톡 팀 수빈 이겼다 이겼다 얘랑 아니오가 이렇게 소중한다던지 몰랐어 점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점수 보여주세요 점수? OH NO median 안이 아니라 딕딴따라라 띡 그렇죠 듬앱 오락관 이구 동성 이구 동성 하하하하 원래 이거 같이 해주시는 건데 듬앱 오락관 이구 동성 끝나면 박수 이렇게 쳐줘야 돼 듬앱 오락관 뭐라고요? 이구 동성 자 이번 게임은요 청각 시각에 뛰어난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우리 정훈 팀에서는 누가 좀 있을까요? 또 이제 듣는 길은 저희 예담이 형이 또 대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군요 시력은 아사히 형이 또 이런 거에 한 번씩 아 렌즈 끼잖아요 저 좋아요 1.5, 2.2 요시 정력! 나의 정력은 이 정도다 지금 6층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소리 들려 난 안 들려 자 우리 지훈팀 시력 한번 보이세요 방금 부모님께서 지금 김치볶음밥 만들고 계셨어요 아 그냥 보았죠 봤죠? 천리안, 천리안 아 천리안을 정호티부터 먼저 제시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7글자인데? 8글자 6글자 아니에요? 8글자 8글자 일단 할게요 8글자인데 일단 해볼게요 아니 이거 어떻게 8글자죠? 아 아니 뻔해요 8글자면 돼 그럼 내가 2개를 말해야겠다 어 2개를 말해 자 잘 보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미 너 목소리 왜 안 내? 목소리 내야 되나요? 아 내야죠 재욱이 왜? 아 내야죠 다시 갑니다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미 미 미야 쟤이 뭐야 봐봐 우리 어떻게들 하나 둘 셋 으잉 자 입모양 보세요 입모양 다시 한 번 자 하나 둘 셋 미 미 미 어? 난 그거 같은데? 미니엄 베이비 미니엄 미니엄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닌 거 같아요 마지막 한 번 드리죠 미 자 정답은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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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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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드셨어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 5 4 3 밀리엄 베이비? 밀리엄 베이비요? 어 상상력 풍부합니다 근데 저 처음 들어보는 단어긴 한데 솔직히 밀리엄 베이비 하고 싶었는데 일곱 글자라 밀리엄 베이비로 했어요 정답은? 부 리 리 어 리 어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목소리 크게 좋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 둘 셋 회 회 하 시온은 하였어 여시온도 하였어 지훈이 형도 하 아니면 해가 진주 형 뭐 히 뭐 이였어 야 하에히호후 아님? 하나 둘 셋 회 회 야 마시오 무조건 허야 허 지훈이 형 해야 해 헤어 하 히 호? 아니 모임 재밌다 아 이게 보는 게 재밌네 아 아 아 쪽이었어요 하 하 헤어 아티스트? 헤어 드라이기? 뭐야 오 오 오오 야 헤어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기? 한번 더 한번 더 보면 돼 해봐 하나 둘 셋 해 헤어 드라이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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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드라이기 마칩니다! 좋아! 어떻소? 얘들아 기선제압하면 돼 아 이제부터 우리가 두 번 이기면 되잖아 하나 둘 셋 트리케라톡스 헤드로니 피짜라톡스 네 점수 보여주세요 딴딴 트메 오라카! 자 약간 6명의 팀원들끼리 얼마큼 마음이 잘 맞는지 네 이름하여 여섯이서 한마음 지금부터 이제 구호를 외칠 텐데 구호를 한 글자로 통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글자로 자 아사이팀 하나 둘 셋 립! 아 립 좋아요 하나 둘 셋 아! 자 연습이점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왈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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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연예인 대주세요 시호야 트레저 자 구호를 외치세요 구호를 시호야 압! 시호야 압! 위너 선배님 빅빅 선배님 알코어 선배님 원타임 선배님들 블랙핑크 선배님 악톤 뮤지션 선배님 오케이! 나는 미쳐가니 미쳐가니 내게 미쳐가니 야 잠깐 남매는 안 돼 남매는 안 돼 자 여섯이서 한마음 문제 드립니다 대한민국 도시 이름 압! 닉! 서울 안동 경기도 부산 자 경기도 아니고요 서울시 광주 인천 광주 광주 경기도 부산 오케이 오케이 제주도 제주도 아니고요 도시의 하자 서울 안동 광역시 부산 잠깐만요 광역시 아니고요 아니 왜 그래요 제주도는 보잖아 경기도 서울시 광주 잠깐만요 네 젊으면 안 되는데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젊으면 안 되긴 해요 다시 한 번 젊으면 안 돼요 서울 광주 인천 용선 익산 부산 서울시 용인 인천 춘천 충주시 잡았다 얘는 원래 그러잖아요 서울 서울 여수 인천 전주 익산 부산 부산 오케이 미쳐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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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미쳐가네 미쳐가네 1 2 3 고 재밌다 먹는 거 좋아요 네 봉지 과제 이름 되기 아 어지요 간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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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오징역한탕콩 새우깡 반유부사칩 포카칩 꼬복찌 부부부부부 짱이야 포카칩 썬칩 부숍부숍 빠쎄 옥수수깡 봄란볼 미안해 미쳐 미쳐 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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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깡 제가 어제 먹었어요 그냥 하나라도 더 이기자 하나라도 자 탄산 음료 이름 되기 슈레비 마운틴 듀 웰치스 환타 미란다 골라 얘들아 너무 좋았다 정우팀 3점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지훈 팀에게 좀 배려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서도 틀리면 아주 그냥 그냥 다음 제시어는요 축구 선수 이름 되기 이거는 야 여기서 절대 오른나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손흥민 호날두 박주영 박지성 선생님 네이말 오케이 박지성 올게 박지성 올게 박지성 제가 보니까 중간에 뭔가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였어요? 박지성 박지성 선수가 진짜 은퇴했어? 은퇴를 했지만 선수입니다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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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시영 내가 메인댄스다 아 네 마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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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시영 마시영 아 마시영 자 다음 문제 제시어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귀를 달라 있나요? 네 저희 어? 자존심 다 버리셨구만? 네 다 버렸어요 디즈니 공주 이름 되기 디즈니 나오는 공주 이름 자 셋 둘 엘사 하나 엘사 엘사 뭐하나 끝 뭐를 민자 왜냐면은 우리가 말해버리잖아 여기서 듣고 따라한다니까 그래서 그래 전략이야 전략 전략 전략이야 전략 라푼젤 신데렐라 엘사 엘사 자스민 바늘높이 오 바늘높이 오 바늘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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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음악 끝났는데요 바늘높이가 뭐야 주먹왕 날프 아 제시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어때요? 네 어차피 먼저 하시니까 먼저 얘기해주세요 네 두 번 먼저 하셔도 돼요 안 맞힐게 아 네 그럼 그러면 우리가 맞힐 때까지 한 번 봐 아 오케이 오케이 맞힐 때까지 한 번 봐 아니 그냥 점수를 드릴까요? 아니 아니 그건 아 네 알았어요 아 좋은데요? 자 제시어 드립니다 트레저 멤버 이름 대기 황예닮 어? 윤재혁 윤재혁 아 아 에이 에이 끌려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다시 한 번 제시해 드릴게요 SM 엔더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대기 NCT 엑소 선배님 엑소 선배님 소녀시대 선배님 소녀시대 네드벨벳 선배님 네드벨벳 보아선생님 에스파님 오케이 자 2기세로 가자 마지막 3점을 달고 오케이 베스킨 레비스 아이스킨 슈팅 스톱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뉴욕에서 치즈 다이빙 보어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딤 엄마는 외계인 바닐라 쿠키 앤 크림 아빠는 딸바봉 레인보우 샤베트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니 왜냐면 뒤 애들 모를까봐 뉴욕에 빠진 그거 하려고 했거든 뭐였지? 몰라 뉴욕에 빠져서 그래서 민주투크 해버리면 모를까봐 아 축하합니다 수고하니 수고하니 텐션 업 기본 업 트레저 노르마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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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주야 감사합니다 자 하면 돼요? 네 아 헷갈린다 셔 셔 셔 셔 셔 샤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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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베베베 선배님의 빨간 맛 음악 주세요! 가사를! 우린 제법 어울리고 또 벗어 저 말 그만! 흥흥흥흥흥흥흥 내가 제일 일어나 아! 다시 한 번 우리! 지훈! 지훈이! 준비됐어요? 준비가 와요? 아... 노래를 몰라요 선생님 자, 초으로 갑니다! 초! 음악 주세요! 네, 초! 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 스트! 저스틴 미버 선배님의 피치즈 정답! 노래 가사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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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저스틴 미버! I got my pieces I enjoy I got my ministry coming for ya That's how I try to go to the north I get my life right from the source Let us see you The way I beat you and it's the texture of your skin I wanna rap my arms around you, baby, never let you go Yeah! 아, 보세요. 모른다. 지금 요시 눈빛 봤는데 왓다시와라고. 우리를 모르는 거야. 왓다시와. 아, 맞지? 아, 아는 부분만의 아는 부분만. 요시. 왓다시와. 깨하러 갑니다, 깨. 자, 요시. 깨, 깨. 깨.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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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님. 쟤는.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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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둘! 이즈 달라딜라. 자, 음악 주세요. 헤이 헤이. 빵빵빵. 달라 달라 달라. 해. 그거 아이스야. 아, 아이스야? 그거야? 참 몰라요. People look at me. And they tell me. 왜 나보고 일어나는 뭐나 몰라 해요.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가사 아는 사람, 첫 번째 버스. 오케이. 오케이. People look at me. People look at me. And they tell me. And they tell me. When I'm on my, 보면 내가 달라리 같아요. Oh, oh. So, one, two, one.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달라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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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가사 어떻게 알지? 노래. 보여드릴게요. 루토도 지금 눈빛을 봤어요. What 다시 와요? 보코와? 네. 모르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노래는요. 아. 아, 이 노래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뿅뿅뿅. 뿅뿅뿅뿅. 띵띵띵띵띵. 뿅뿅뿅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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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뿅뿅뿅. 내 거친 생각.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을. 모든 노래를 불러서 다 잘한다. 이거 하자, 이거. 뒤에서 그냥 이거. 때론 남남처럼. 정말 신기해. 아, 이거 우리도 몰라. 싸링부터. 가사를 몰라요, 가사를.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널 계속 떠나줄 거야. 그래서 자, 갑니다. 제시 형은 두 웅입니다. 도웅. 동둥둥둥. 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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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is beautiful life. 준규야. 믿, És, 믿. 준규 거예요. 준규와 크러쉬. 크러쉬 선배님의 Beautiful. It's beautiful life. Your beautiful life. 오우 웨이브걸 야 맞추겠다 아 맞춘다 아 신났어 It's a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텐데 It's a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It's beautiful my love It's beautiful my love 아 너무 고퀄 아니야? It's a beautiful life 우리 팀 너무 잘해 여기 래퍼가 두 명인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 현석 왜요? 아 랩노래가 하나 나왔으면 기가 막히게 찢을텐데 맞아 여기 래퍼가 약간 많잖아요 네 저도 래퍼에요 준규도 래퍼고 메일 래퍼 있거든요 저 메일랜드 메일랜드 퀵 퀵 진실이가 예상 외로 잘나가니 야 우냐 바비 선배님 오케이 음악 주세요 진짜? 오늘 여기서 어디야? 어디야? 나도 어디야? 어디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실이 계속 배로 잘나가니 배로 가버리지 가만히 내 바니 사기도 멋져나 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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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OM 랩 정황 vampires 낫Der 다시 한 번 인사받습니다 소정황 또 님 laser 오늘 파탄 칠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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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환이 뭐야! 야 너 오늘 좋다! 보이보이! 지훈 팀 파이팅 한 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꿍꿍꿍꿍꿍꿍꿍! 브레이브걸스 선배님의 롤린! 롤린! 우리가 게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거 간편한 대단해! 친구을tan claimsúsica 트위 wrinkles 레드 우리 팀도 그냥 할 수 있어. FIGHTS, FIGHTS! FIGHTS, FIGHTS Ac ecoswell Nemo 노래를 불 decrease o JECCH 뭔지 알 거 같은데? 찍찍 Beautiful love 찍찍찍찍찍 하하 아! Nothing On You Baby 몰라 아니야 아니야 님 님 브로노망스 Nothing On You 찍찍찍찍 아닙니다orrho 채찍찍찍 아이 아이 유 아이유 선배님의 좋은 날 음악 주세요 오오 어떻게 하면요? 다시 다시 이렇게 하늘은 또 파란 건지 렛츠고! 아 처음에 뭐였지? 오늘은 왜 이렇게 파랗게 파란 건지 어쩌면 이렇게 하늘은 또 파란 건지 그 다음 몰라 어 완벽한지 오늘바람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뭔데 뭔데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은 모르는 척 아무도 모르는 척 그래야 되참 너에게 시작할 때 운만 못하게 입 맞출까? 눈물이 찬나서 고개 질어 내리지 못해 내게 위로 없지 우승와도 없지 오늘날도 모르게 좋아하는 위로 나는요 오빠가 오빠가 좋은가 준비! 준비! 가자! 아이쿠! 지금이야! 긴장! 아이쿠! 오케이! 야 열정들이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언니 즐거웠나요? 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어요? 네! 자 우리 트메 여러분들 행복하셨나요? 네! 오늘 이 영상으로 트레저메이커들에게 마음을 딘동하지 않았나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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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다같이 몇 대 몇!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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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청호팀 승리! 아이쿠! 아이쿠! 정말 잘생겼어 진짜 좋았어 인기가요보다 많이 뿌린 거 처음 봤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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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저와 함께 달려 아이쿠! Alpha고 hertz 자, 쥐라우 쥐라우